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일보가 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. 만 18세 이상 부천시민 500명에게 다음 부천시장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. 서영석 국민의힘 후보가 47%, 조용익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3.6%의 지지를 받았습니다. 선거구별 지지도는 심곡동과 부천동에서는 조용익 후보가 앞섰지만 그 외 모든 선거구에서 서영석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령별 지지도는 18세부터 29세와 40대에서 조용익 후보가 앞섰으며 30대와 50대, 60세 이상에서는 서영석 후보가 앞섰습니다. 남성유권자 지지도는 서영석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어 앞섰고 여성유권자 지지도는 조용익 후보가 4.4%포인트 앞섰습니다. 부천시민의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도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41.4%로 가장 높았으며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뒤따랐습니다. 부천시민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6.8%, 더불어민주당이 43.6%로 집계됐습니다. 한편 여론조사 응답자의 91.4%가 투표하겠다고 답했으며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.9%에 그쳤습니다.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고 고차범위는 95% 신뢰수준에서 ±4.4%포인트입니다.